어? 바로 받았네요? 마음이 통했나봐요 제가 전화해놓고 웃긴 말이긴 하지만 전화 걸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 RFA 멤버나 특히 제뇽 있죠? 인기 많고 말투도 좀 느끼한 게 그게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면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메신저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그쪽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견딜 수 없이 간질간질거려요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도 채팅방 나갈 수도 없고 이걸 독점욕이라고 하는 걸까요? 메신저에 항상 우리 둘밖에 없어서 우리 둘만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는 남자 재미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에 묵직한 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데 한편으론 불안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채팅방에 오는 계기가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전 왜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걸까요? 행복하면 또 그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전 바본가 봐요 생각해보니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는데도 제대로 감사할지도 모르고 불안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현재를 살아야겠어요 지금 현재 그쪽이 있어서 김효성은 행복하고 즐겁고 설렌다 이 사실에 집중해야겠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만 떠들고 잘 준비해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제 생각 해주세요 아직 안 끊었어요? 여보세요? 아... 휴대폰 안 끊나 보다 이것만 말해야겠어요 사실요 있잖아요 이걸 질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고 나만 예뻐해주고 나하고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목소리, 말투 모두 나한테만 향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질투가 맞다면 전 지금 질투하는 것 같아요 달콤한 꿈 꾸길 바라요 저 진짜 끊을게요 잘 자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